fonso.com 도도이 맞지? 드세요 치킨을 구워서 칼이 치킨을 구워줬어요 또 치킨을 구워줬어요 망가지ades, 닭을 구워줬던 밀블라 락첩 씨 한식 주세요. 네. 이렇게 고마른가봐. 그래, 자기 전체하고 고동같은 편인가요? 어, 나는 이거인가 보다. 미역국. 아, 미역국 베이스인가 보다. 맛있어. 맛있어, 맛있어. 맛있어. 우와, 대박. 우와. 일단 상대. 어, 들어갔다. 어, 맛있어. 맛있을 것 같아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음. 자긴 먹어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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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볼래? 오, 자긴 먹어. 음. 음. 맛있어. 고말 한번 먹어봅시다. 응. 응. 음. 음. 다슬기 같아. 응. 맛있다. hot. 음. лять. 이거 oben. 음. Epic. 네이라. 놀아 놓쳤다. 세게 Glück. 소냝날 slips. 한 번 먹어봅시다. 국물이 청계풍이고 이건 도말풍인 것 같아. 색깔이 달라요. 그치? 이거 약간 녹색빛이잖아.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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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앉아있지 우리 성관님이나 보고 여기 밑에 여기야? 강원도 왔던 곳 있지? 응 저희도 생긴 미역국 있었는데? 우리 먹었잖아 고정 남..남..남..남..머버시기 식단 인데? 남경식단인데? 남경 너무 맛있어 오빠 바탕에 다 먹자 바탕에 다 먹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짱, 김치찌개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, 파트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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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맛보니까 딱딱하고 있다 사장님 공깃밥 하나 주세요 오빠한테 먹는다고 했지? 국물이 너무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로 노릇노릇 콩고고릇 그리고 새우도 소스를 마주는데요 말씀드리기 시키고릇 중국 관광객들이 많아서 통역할 때 중국분들이 많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기 아까 바이크도 그치? 밥 잘 맛있어 도말국수는 도말국물인가봐 색깔이 이거 봐, 잘 나 잘 봐 맛있어 좀 먹어봐 오늘 맛있었어 오늘 맛있었어 저건 광고 저건 광고 저건 광고 저건 광고 파 저건 광고 스테이 스테이 양파 양파 연어트로 고추튀김 소금을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어서 은호로는 고추튀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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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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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먹고 갔으면 중간에 가자 배고프다고 밥도 안 먹인다고 나한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 먹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